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오늘은 gv063번 이렇게 실내에서 영상 비추고 있는데요 너무 예뻐서 즉 실내쪽 디자인 qhd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조명 그리고 시트 디자인 1열 그리고 2열의 요트 바닥 그리고 2열의 동립 시트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센터 패시아 보존 모니터 그리고 1열의 순정 세르브라운 컬러 시트 비추고 이렇게 실내 쪽 전체 한번 비추면서 영상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 밖에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 그래도 외장 쪽도 한번 비춰봐야 되겠죠 가시죠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가성비 나오는 주제 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서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오늘 날씨가 나름 덥습니다 6월의 시작인데 날씨가 덥고 저는 참고로 오후에 백제 cc 운동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서둘러 gv063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외장 컬러 늘 강조하듯이 후석의 보조 제동 등이 포함된 글로벤 하이루 모진 하이루프 디자인 후측 비추고 있습니다 자 기아 순정과 비교해도 나름 디자인 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외장 쪽은 늘 설명하듯이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반사필름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 지금 현재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디젤의 약간의 떨림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가시죠 오늘의 주제는 4세대 신형 카니발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열어보고 있는데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코튼 베이지도 많이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튼 베이지와 새들 브라운 선택 기준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운전석 쪽 보면은 D컷 리얼 카본 핸들 여름 차례에 땀이 차도 미끄럽지 않고 역시 드라이빙에 즐거움을 많게 할 수 있는 리얼 카본 D컷 핸들 옵션 선택 75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석 쪽에는 아트원의 기본 옵션인 12.5인치 보조 모니터 터치형 보조 모니터고요 그리고 일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베개만 체리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하고 목구션만 추가를 했고 아래쪽 역시 컬팅 자수 매트 그리고 여기에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렬 쪽 보시는 것처럼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목구션 그냥 바닥 쪽 비춰보고 보조 모니터 설명했습니다 일렬, 리얼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일렬, 리얼 이제는 동시에 비춰보면은 아 과연 이 차는 무슨 작업이 되어 있구나 일렬, 리얼 즉 리무시트는 하지 않고 바닥 쪽에는 노트 바닥 즉 루티크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평탄화는 기본이고요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2열, 3열 모두가 이렇게 요트 바닥으로 실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결 유지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품질을 보증한다 강조하고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커버 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증들 설명하다시피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고지의 허니콘 블라인드가 하대는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군 헬기가 이렇게 하늘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헬기가 지나간 다음에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헬기가 지나갔습니다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커튼 설명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순정 시트 세들 브라운 컬러 목쿠션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늘 자랑하죠 상부에 하이루프 디자인, 실내 디자인, 금형 제품 돈 많이 드렸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루프 디자인, 실내 디자인과 비교도 환영하고요 QHD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실내 순정 부품 그리고 실내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LED만 교체한 상태고 센터밑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엠비언트 조명이 이렇게 비추고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조화 보이지 않는 곳에 공조 시스템 그리고 골고루 뿌려주는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 및 기능입니다 자주 설명 드렸기 때문에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기아 순정 하이루프와 비교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본 차량 1열, 2열 살펴봤습니다 측면에서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비춰보겠지만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에 실내는 코튼 베이지 1열, 2열 그대로 순정 시트 사용했다는 것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서 또 나름 하나 보여줄게 있는데 가시죠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후속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여러번 봐도 너무 예쁩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고 언제든지 상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후속 비춰보고 있는데요 상부쪽 보시면은 이중구제 허니콘 블라인드 상하 작동하고 이렇게 캠핑 등도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 그리고 아래쪽에 머플러 왼쪽 보시면은 아 무시동 히터가 설치되어 있구나 그러면 전기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영상의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부인승이 1열, 2열, 그리고 3열의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즉 2, 2, 2, 2, 6명이 편하게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수동 레바를 이용해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자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전동 침대 시트가 전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수납함도 얻을 수 있고 여기에는 캠핑 장비 혹은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 전기장치 쪽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세대, 3세대 카니발에 있는 싱킹 공간 바로 시내 한 수조 다른 차량들은 전기장치를 놓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기본 전기장치 세트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히젤 전용 에바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줬습니다 역시 수작업을 하는 거고요 일반 손님들은 이렇게 휴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또 다른 비밀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치 기본 세트 295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 어차피 시연 작동 여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등판 쪽 이렇게 뉘어 볼 건데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이유 10년이 지나도 역시 전동 침대 시트가 고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버튼 손가락 하나면 등판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등판이 내려가면 늘 설명드렸다시피 방석과 등판이 층이 지기 때문에 아트원의 특허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주면은 당연히 방석과 등판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되고 이 상태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560 사이즈 그리고 1열과 2열은 그대로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이런 모드 역시 카니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저번에 전기장치도 한번 설명해 나갈 건데 작동 여부 확인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두번 누르면은 현재 27도인데 너무 덥습니다 25도로 내려보겠습니다 세번 누르면은 무한대 4번 누르면은 작동 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측에는 센서 온도 센서가 되겠고 좀 특별한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전원 버튼 눌러보면 본 전원 버튼은 앞쪽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 보조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전기 공급 그리고 침대 시트에 열선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 장치 스위치 더불어 시가 아웃렛 및 US마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버튼은 작동해 보겠는데요 한 번 누르면은 테일 게이트가 내려오고 한 번 누르면 테일 게이트가 열리는 테일 게이트 스위치 즉 키를 찾든가 앞쪽으로 가서 조작을 안 해도 이 버튼 하나만으로도 취침 상태에서 테일 게이트를 열 수 있다 그리고 에코 파워팩 적상계입니다 이거는 배터리의 현재 상태 얼마큼 남아 있는지를 모두 보여주는 적상계 물론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자 반대쪽에도 역시 시그 아웃렛과 usb 아웃렛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열 2열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에는 1560의 전동 침대 시트 모드 그리고 2열을 앞으로 당기고 언더 서포트를 올리면 최대 1750 혹은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시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이 궁금하시면 다른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고 왜냐 저는 골프 운동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다 되므로 그래도 출구 차량 gv063 놓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약간 짧게나마 비춰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온 글로벤드 하이르무진 하이르프의 디자인 및 구성 요소 충분히 기아 순정과 비교도 환영하고 가격도 비교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즉 6인승 황제 차박 모드가 되면 주중에는 80% 업무용으로 6명이 승차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1560, 1750,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고 전기장치가 있으면 1박도 자신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병원을 또 아트온24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트온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을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날씨가 나름 좀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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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